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매일신문 영상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에 대응을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된 미국 방문을 정격 연기했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조기 종식 등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다음주 방미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석은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주요 국가를 방문해 왔지만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방미 일정을 연기하고 국내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미 연기와 관련해 사전에 미국 측에 이해를 구했으며 향후 방미는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로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석은 미국 방문이 연기됐다 하더라도 미국 측과 이번 미국 방문의 주요 안건인 한반도 정세 관리와 동북아 외교안보 현황 대응,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수석의 이야기